아 끝났고 뭐 버린거 없지 다행히 잘 들어왔어요 너도 일해 이제 얘 수면축이 바뀌었어 한번 쉬게 해준 것 때문에 어디 가냐? 아 일하는구나 누구? 얘 필요 재미결핍 누구였냐? 얘였죠? 조금만 놀게 해줍시다 이정도면 됐어 이제 일해 몰라요 여기선 플라스틸이라고 되어있어요 영어로도 플라스틸일걸요? 상급 최상급 상급 빈약 보자 석회암 55개 하나 만들고 삼 석재 삼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다 그렇지 아 저 곰 불안한데? 야 곰이 불안해서 안되겠다 어디냐? 명 아니 넌 거기 있고 곰을 잡읍시다 예전 같으면 조련을 할텐데 좀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크으 좋았어 아니 옮기고 연구 거의 다 됐다 1166 보자 얘 어디서 뭐하냐 지금? 아 얘 채굴 아 너 하지마 오늘 저녁은 곰곡이다 야 플라스틸이 되게 많아 210개 동명관 지었죠? 이거 지으면 이제 연구는 끝났어요? 탈출할 수 있어? 연구만 보면? 아 이거 옮겨놓을까? 아니야 이거 놓기에도 무덤 아휴 됐다 얘는 꺼놔 어차피 안 쓰자 지금 안 쓰죠? 진짜 뼈 던지는거 아냐? 왜? 얘 왜? 아 이거 두개가 너무 커 지금 다 드러내고 이것도 세력 보자 얘가 52 3 아 진짜 원래 얘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게 한 번 5500년부터 시작할거에요 게임이 왜 일하냐 이거? 아 발전기 고장 필요 없고 5500 이기자네 5,500 이기자네 고만마리도 제대로 못자 게임 세계관 보면은 세계관을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그나마 고립이어서 다행이다 이게 문명이 퍼져가지고 지구에서도 원시 부족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 뭐지 여기도 문명이 그렇게 이행성 저행성에 퍼져가지고 기술력이 아예 없는 문명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니다 하지마 천하깝다 엉 저리가 깜짝이야 습격이라도 뜬 줄 아네 오케이 부른 애들 오고 있죠 쟨 왜 여기서 넣으냐 여기가 원자재 상인 여기는 휘기품 상인 먼저 봅시다 휘기품 오 인공 3000 미쳤네 왜 이렇게 비싸 야 발품 팔아서 3000 모을 수 있냐 우리 700 아니 3000 안될거 같은데 자 야 쌀 500개 팔어 이게 200이고 짜잘한거 다 팔고 짜잘한거 다 팔고 식사도 40개 팔자 한 토끼 회색 가죽 팔고 빛이 다 팔고 석겜 석겜 다 팔고 이러면 내가 얼마이냐 2500 아 500이 부족한데 둘 불러서 때려잡기도 힘들고 400개를 다 팔면 2200 잠시 그러면은 일로와봐 니네가 인공자 핵 하면 3 마인스 3700이란 말이야 플라스틱을 좀 팔아봅시다 2700 150까지 팔면은 2200 아 인공자 핵은 사야돼 어쩔 수가 없어 지금 함선 그 정신파도 함선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어서 이 랜드 그거 떨어지면 아휴 진짜 은이 하나도 없어 나 이건 또 안되는데 은 300은 납둬야 돼요 아 333 있구나 어딨는 거야 밭에 가려져서 안보여져 있어 얘네 지금 이거 다 뜯어먹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 좋았어 일단 헤드로 야 그나마 다행이다 밖에서 지른다 야 근데 이거 불 엄청 커질텐데 야 근데 이거 불 엄청 커질텐데 진짜 아 골고루도 지른다 진짜 무기상선 알았어 일단 얘가 문젠데 지금 방어다 방어 아휴 왜 이렇게 좋아져 무기상선 무기상선 일단 연락해봅시다 닦아져 불 지를걸 팔 만한 건 없잖아 이건 팔면 안돼 됐어 저리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얘 지금 굶주림 떴 굶주림 누구야 얘구나 얘구나 방어 끝났죠 어차피 비 올 거야 멈추지 않는 그녀의 불 지를 얜 언제 뻗냐 그래 얘도 끝났죠 이제 왜 아니 쌀은 이렇게 많은데 왜 다 밖에 납둬 이 계절 9일간 보관 가능 아이고 원자재 상선 아니 아니 왜 이제 저렇게 많이 오냐 안되겠다 얘죠 얘는 들어가서 쉬어 보자 팔만한 게 있나 가잘가죽 플라스틱 더는 팔면 안돼 내 쪽으로 불 안온다 내 쪽으로 불 안온다 저러면 됐죠 플라스틱 많아 트럼보 아 왜 하필 물이냐 맥주 살 걸 그랬나 아 잠깐만 혹시 야 상선 불러봐 원자재 상선 맥주 있냐 맥주 판다 야 좋아 보자 야 20개 사 20개를 사서 나 지금 은 232개야? 안돼 232개 232개 그러면은 일단 은 300개 이상은 해놓고 먹지마 정책에 다 약물 없으면 일단 해놓고 한번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뭐야 나 운반해 은 300개 이상 됐죠? 맥주 어디다 놨어 여기다 놨구나 트럼보들 들어왔죠? 뭐야 또 어디 불 불 꺼졌다 야 좋아 이때야 야 좋아 자 무슨 짓을 할거냐면은 딱 여기죠? 하 자꾸 일어나니까 얘 건설 안 건설 얘 밖에 없구나 지금 일단 건설 뚫어놓을게요 하고 저장구역 만들어 여기를 모드 제거하고 히스로 바꾸고 음식이었나? 제작품 맥주가 어딨지? 음식 요거 아니고 아 약물이구나 맥주를 요다 보관을 하 하게 합시다 야 일단 다 만들어 아이씨 쫌 다 만들어 얜 또 왜 벽 건설해 가두고 가두고 야 맥주 널 위해 준비했어 됐어 저장구역 이따 제거할게요 이거 상호작 백스 해놓고 맥주 마시는 중 취함 트럼보 기절했죠 구조해 놓고 일로와 자 트럼보가 위험해 긴급 수술합시다 저게 뭐라 저게 뭐라 트럼보 긴급 수술 수술 성공 수술 성공 수술 성공 하 하 하 돈 벌었네요 저게 뭐라 ㅋㅋ 지붕 해제하자 하고 이것도 제거해 좋았어 트럼보 풀을 얻었어요 아유 몰라 자 어떻게든 얻으면 장땡이지 우주선 동명관도 됐죠 일단 그러면은 아 이거 하던거 하자 좋았어 뿔을 두개나 얻을 수 있을거야 뭐야 트럼보 요쪽에 있지 둘 다 잡을 수 있겠어요 아 제가 한 수술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트럼보한테 한 수술이 안락사에요 성공하면 죽고 실패해도 죽어요 네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얘도 자면은 먹입시다 너가 자기만을 기다리겠어 얘는 좀 쉬게 해줍시다 하고 얘였나 도축 먼저 하자 야 맥주로 트럼보 뿔 두개라니 좋아 자죠 아 위에 쥐 뭐야 구조물 요기장 이렇게 해놓고 먼저 만들어 하고 구역 저장구역 해서 여기도 다시 이렇게 해놉시다 하고 야 이거 운반 먼저 해놓자 아 또 지붕 만들면 안될까 지붕 제거 해놓고 여기 빼 저기요? 아 얘 때문에 저기 없어도 못 나가겠지? 없어도 못나가겠죠? 없어도 못나가겠죠? 일어나면은 곧 취할거야 설마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 하고 나가진 않겠지? 크 잘 마신다 잘 마셔 아이고 뭐야 몇개나 마시는거야 아이고 또 트럼보님이 위험해졌어 누구로 우출하냐 일로와 또 구조를 해주고 제거 너 일단 아니 착용이 아니고 나 이거 먼저 오빠나 해놔 이거 먼저 오빠나 해놔 자 긴급 수술 아니 다시 다시 야 빨리 안해면 깨는구나 야 빨리 안해면 깨는구나 아직 깼어 하 아 나 진짜 그래 야 잠깐만 저장구역 여기 해놓으면 먹을거니? 제거하고 맥주 어딨냐? 여기 있지 가장 가까운 애가 아니 왜 다 마시기 밖에 없냐 필수로 해놨는데 아이고 맥주 해놨잖아 우선순위 필수고 어쩔 수가 없다 복사해 복사해 이거를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갈게요 아이고 두면 또 딴 데로 가고 아이고 내일은 얘 또 자면은 빠르게 해 볼게요 복사되어 있으니까 이건 빼고 뿔 두개 하면은 휘기품 상선 불러가지고 다 팔고 재료 이것저것 사면은 되겠지 얘 일단 냅둬요 아 빠르게 해야 되는구나 하 그것도 이제 알았네 자죠? 어디갔어? 구역에 설정 붙여넣기 하고 맥주 어디다 놨냐? 얘 운반 못해? 이게 운반 못해? 아닌데? 뭐야? 해놨는데? 아 이제 뜨는구나 하고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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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시고 아까 제거구역 제거합시다 하고 흠 흠 죽어구 아이고 죽어구 빼버리고 됐어 이번에 뻗으면은 빠르게 안락사 시킵시다 빠르게 안락사 시킵시다 바다 아닌데? 가구지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수술 가능하지 않을까? 아이씨 영양육 버려 이제 밖에 온도 슬슬 떨어지죠? 마이너스 9도에요?